낮에는 제가 가져온 건 이게 짧게 한번 보기에는 좀 복잡한 책이긴 한데 유심알락도라고요. 원효스님이 쓰신 정서정에 대한 어떤 해설서죠. 이게 원효스님께 맞나 하고 이견도 있는데 대장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원효스님의 정서정에 대한 다른 글 무량, 수경, 종용가요? 그런 내용하고도 거의 반 겹치고 그래서 원효스님 글로 평가받습니다. 제가 봐도 원효스님 글이라고 해도 무방하게 아내 논리가 때승기신론 소나 별기 봤을 때 하던 그런 논리를 그대로 구사하고 있어서요. 글이 원효스님 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서정에 대해서 원효스님 급의 교학의 집대성자죠. 교학의 집대성자가 볼 때 또 원효스님이 우리나라에서 또 정서정의 시조격이시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사를 가르쳐준 분 이렇게도 전해올 정도로 그때 신라 때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해라 그러면 다 극락한다. 이런 방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용하셨던 분이고 동시에 불교의 모든 소승대승의 모든 경전을 하나로 집대성했던 분이죠. 저랑 달라요. 저는 대승만 추려서 소승대승은 구분해서 정리하는 걸 중시하는데 원효스님은 석가모니 가르침인 초기불교나 소승불교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회통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은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승까지 회통하려다가는 전체 틀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원효스님은 어떻게든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소승의 열반도 인정하되 또 대승의 길을 강조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순이 정토종을 교학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볼 땐 또 모순이 일어나죠. 우리가 교학체계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성 찾고 우리의 불성 찾고 이게 이제 견성하는 게 이 견성이 일주보살 되면 확고해지죠. 견성이 이제 체험은 그 전에 오겠지만 정해쌍수에 안주하는 게 일주보살 정해쌍수에 안주하면 일주보살 그 일주보살의 경기에서 제대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육바라밀이 다 펼쳐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정해쌍수 이걸 이제 덕해쌍수라고 그러죠. 덕해쌍수 반야랑 덕을 이거는 선정과 반야를 이건 선정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잘한다는 얘기고요. 일주보살 되는 거는 불성을 풀어내는 것은 육바라밀의 나머지 공덕과 반야 그래서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쓸 줄 알면 이제 일지부터인데 이게 팔찌 가면요. 팔찌에 가면 칠찌부터도 사실은 맞습니다만 칠찌부터 번뇌는 없어요.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팔찌 가면 노력을 안 해도 죄를 안 짓는 경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팔찌부터 완연하게 팔찌부터는 이제 정토를 간다. 이게 대승기 기본 이론입니다. 원효수님이 누구보다 이거 잘 설명하신 분이에요. 대승기 신론 소별기 보면 저 설명이 자세합니다. 일주와 일지 차이, 팔찌와 칠찌 차이 이런 내용이 다 써 있어요. 대승기 신론 소별기에. 그리고 원효수님도 인정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십지까지 가면 이제 십지가 현상계의 제일 왕, 왕로르탄다. 세께 사선천의 왕이다. 이런 내용 원효수님이 다 써놨습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는 원효수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 이론인데 정토정은 뭐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1년만 이루면 정토 간다 거든요. 그러면 원효수님 입장에서는 교학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체계랑 정토정 책에겐 충돌이 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승기 신론에서조차 나무아미타불을 외라 하는 방편을 써요. 대승기 신론에서조차. 거기서도 원효수님이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거예요. 대승기 신론의 논리입니다. 일주보살이 되면, 일주보살이 되면 불성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 논리로 일주까지 가는 방편으로 나무아미타불이 제시됩니다. 즉,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집중이 집중이 일주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는 원래 책에서는 견성이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이게 나무아미타불 하라고는 안 나고요. 아미타불에 대해서 연불을 해서 나무아미타불이 결국 연불이죠. 연불을 통해서 일주보살이 되면 그러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승기 신론의 논리입니다. 부처님을 직접 못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는데 믿음이 약해서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일주보살이 다른 이름이 뭐죠? 신성취 보살. 믿음이 성취된 보살입니다. 그 전에 믿음의 단계에서 견성을 해서 완벽한 확신이 된 단계죠. 불성을 그래서 늘. 자, 일주보살은 늘 정의 쌍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일주보살은 참나 안주의 경지. 참나에 들어앉았다는 건 늘 부처를 봐요. 그러니까 이거랑, 대승기 신론은요. 이거랑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못 봐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아미타불의 연불을 계속해서 연불이 일주일이 되면 극락에 간다.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부처를 늘 보는 경지에 들어간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자꾸 이름을 외고 모습을 그려보고 하는 중에 아미타불에 대한 몰입을 통해 일주보살에 들어가면 그러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늘 눈앞에 떠있게 할 수 있죠. 그러게 되면 죽을 때 극락에 간다는 구조예요. 대승기 신론은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 신론이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란 방편을 이용해서 견성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그 견성이 극락이다. 그러니까 극락에 간다라는 걸 가정했더라도 대승기 신론은 이쪽은 일주보살이 돼서 견성하고 현상계에서 현상계에서 우리 에토에서 닦아가고 사바세계에서 한쪽은 아미타불을 외면 같은 일주보살에 들어가면 부처를 보게 되니까 극락에 간다. 두 개는 다른 결과죠. 다른 결과지만 원리를 뭔가 회통해서 설명한 게 대승기 신론이고요. 원효수님은 이제 그 책을 다 주석을 냈던 분으로서 정토정 경전에 대해서 무량수경, 관 무량수경, 또 뭐 있죠? 아미타경, 삼부경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정리되시죠? 여기까지. 대승기 신론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도 나중에 아미타불 나올 때 이 방편이 한쪽 있어요. 한쪽 넣어놔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꼭 넣어놔요. 왜? 사람들을 들어 바로 모른다 해가지고 견성하라고 유도합니다. 대승기 신론은. 그게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눈앞에 아미타불을 있다고 그리면서 상상해서 일주보살에 들어가라. 아무튼 일주만 되면 극락에 가건 늘 부처 안에 안주하건 대승기 신론 입장에서는 같다고 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요. 왜냐? 극락에 간다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격 내용 안에 그렇게 해서 일주가 된 뒤에 극락 가서 공부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 이후 계속 사바세계를 돌면서 윤회하면서 일지, 일지, 칠지, 팔지, 십지까지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대승기 신론이기 때문에 대승기 신론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강조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대승기 신론은 철저히 사바세계에서 십지보살되는 길을 강조한 거고 한쪽 노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 방편도 사실은 원리가 같다. 극락 간다는 게 참나 안주하면 극락입니다. 여러분. 이건 극락이 아니고 아미타불을 직접 오감으로 봐야 극락이다라고 믿는 분한테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열어준 거예요. 그 방편도. 이해되시죠? 대승기 신론은 그 정도만 활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미타 신앙하는 분들이 아무 경위나 나무아미타불을만 나오면 다 연불 얘기만 하면 다 가져다가 결국 연불을 강조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연불, 보세요. 제가 대승기 신론 저자고 제가 선승이나 고승이건 간에 교학의 고승이건 선승이건 간에 진짜 나무아미타불이 정답이라고 믿었다면요. 화두고 나발이고 지금 대승기 신론이고 그런 책 안 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진짜 나무아미타불 말이면 극락하고 그 극락에 가면 극락의 핵심은 이거예요. 더러운 걸 안 보는 세계예요. 사바 세계처럼 더러운 걸 안 보고 VIP 학교예요. 보살도 공부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고 더러운 걸 안 보고 이 말이 벌써 모순입니다. 사실은. 더러운 걸 안 보면 보살이 못 돼요. 유마경에 근거하면. 그런데 벌써 모순된 말을 해요. 더러운 걸 안 보면서 아미타불한테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도만 닦아서 현상계보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불하겠다. 아주 이런 발상입니다. 다시는 이 지구에 오지 않겠다. 즉, 사바 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첫째, 좋은 환경에서 돋닫고 싶다. 그래서 빠른 기간 안에 성불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욕망의 결정체가 정토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꾼들인 일반 범부를 향한 내용입니다. 즉, 보살한테는 이 내용이 안 먹혀요. 원효가 뒤에 밝힙니다. 정토신앙은 철저히 범부를 위한 거지 보살을 위한 건 아니다. 이 논리들이 다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뭐죠? 범부가 더 빨리 간다고요? 보살보다? 원효 선생님도 이 주장을 계속 펴면요. 전체 체계가 깨집니다. 대충 둘러치고 가세요. 그런 줄 알아. 묻지 마. 이론이 그렇대잖아. 그런 줄 알아. 묻지 마. 이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론 정리를 해주세요. 원효 선생님 대단한 분인 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세요. 정토신앙에 관련된 얽힌 이 모순들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데 더 들어가면 어차피 모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묘하게 딱 빠져나가신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정토신앙을 바란다는 것에 제가 여러분 양심하고 충돌이 나야 돼요. 나 혼자 좋은 세계 가서 이 더러운 꼴을 안 보면서 정말 내가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심지어 거기는 남자만 있어요.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딱 학원 가셨는데 남자 입장입니다. 남자가 딱 학원 가는데 영어학원 끊었는데 남자만 있다. 야 이거 공부 제대로 되겠는데 아주 몰입하겠구만 공부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 발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애초에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긴 남자만 있다 하는 건 불교가 잘못된 편견이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여자가 이번에 수행하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토신앙을 얘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는 부처 대기로 딱 맡아 놓은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즉 극락의 핵심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주, 5살 이상들만 사는 세계예요. 사실 극락은. 왜? 일주라야 뒤로 후퇴를 안 해요. 우리가 불태지라고 하는 게 일주부터입니다. 참나 안에 들어앉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극락은 팔찌를 요구하진 않는데 극락은 일주는 요구예요. 뭐냐면 극락은 무조건 거기 사는 사람은 톨게이트는 통과했어야 돼요. 근데 일지의 톨게이트가 아니라 극락에서의 톨게이트는요. 부처에 대한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사람. 즉 신성취의 경지. 믿음이 성취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예요. 저는 이게요. 기독교나 이런 종교랑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이론이 확고해졌다고 보는 입장이 이런 거예요. 불교랑은 너무 다른 얘기. 믿음이 성취되면 믿음이 성취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성취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 팔찌 이상의 정토는 애초에 아닌 거예요. 이름만 같은 정토지 전혀 다른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딱 그 개념이에요.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 후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 레벨로는 1주 5살 정도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런데 1주 5살들이 그 세계에 아미타불 간다. 이런 논리는 대승기 신론의 논리고요. 교학의 논리고 정토정의 논리는 1주만 극락 간다 그러면 누가 극락을 가요. 1주도 어려운데 원래 교학에서 1주도 만 겁 닦아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또 극락 사상의 핵심은 또 아미타불의 번원력, 위신역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즉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1주 가서 극락할 거면 내가 뭐하러 극락을 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살이 되지. 화내십니다. 애초에. 내가 1주에서 할 거면 내가 그냥 공부를 하지. 뭐하러. 1주만 돼도 참나야 안주해서 벚궁을 깨치잖아요. 1주 보살은. 자, 보세요. 1주는 벚궁을 깨쳐요. 벚궁을 깨치면 현상계가 공인 줄 알아버려요. 그러면 극락할 이유가 없어져요. 실제로. 교학상 극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1주 이상은. 그러니까 원영 선생님들 이걸 강조해요. 1주 이하의 사람들을 노리는 이게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요. 1주 이상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저 같으면 1주 이상이라도 이 상품이 맞다면 가겠습니다만 지구에서 더 고생할 게 뭐 있어요. 가서 여기서 좋은 데서 공부한다는데 파라다이스에서 공부한다는데 제 욕심에는 원할 것 같은데 원영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해요. 1주 이상이면 다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주 이상은 벚궁을 깨쳐서 사바세계를 공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이미 1주 이상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 원영 선생님이 분명해요. 이건 철저히 1주 이하의 본부를 위한 상품입니다. 특히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는 본부들을 위한 상품이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토를 내주겠다. 이런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런 방편의 어떤 효용은 제가 생각해도 참 커요. 지옥 갈 사람이 아미타브라한테 매달려서 빈다. 그래서 극락을 간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마저 회심시키기엔 좋은데요. 문제는 아시죠? 무서운 성폭행범들이 감방에서 하느님한테 빌고 있죠. 피해자한테 빌는 게 아니라 용서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다 보면 감옥에 나와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니네들은 천국 못 가는데 나는 천국가라고 생각하겠죠. 최악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갖고 있는 부작용. 아시겠죠? 기독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불교 안에 기독교예요. 지금 아미타신앙은. 주님의 이름만 매우면 구원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상과 똑같습니다. 아미타브라의 이름만에 면 지옥 갈 중생도 구제받느니라. 이 사상이 저는요. 불교에 들어와서 지금 불교의 기존 교학체계를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죠? 정토 가려면 팔찌 돼야 돼요. 일주 가려면 망겁 걸려요. 그런데 아니 저기 기독교는 주님의 이름만 외면 구원 천국으로 보내준다는데 불교 왜 이렇게 짜? 그래 우리도 있어. 아미타불 이름만 외면 정토로 보내죠. 지옥 갈 사람인데 그것도 보내죠. 교학이 안 맞잖아. 그 정토는 다른 정토야. 따로 있어. 따로 가상 공간이 또 있어서 아미타불이 특별히 연 공간이 있다는 글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팔찌 정토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원효가 얘기해요. 정토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처님만이 계신 곳을 정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불경에서 부처님 계신 곳만이 정토고 모든 업이 지워진 나머지 보살들이 있는 곳부터 정토라고 안 부르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팔찌 이상이 팔찌 보살 이상이 머무는 곳을 원래 정토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삼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불성대로 사니까요. 불성에 끌려다니는 분들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분들 화엄경에서도 열애로 칩니다. 열애의 이론이 되었다. 이럽니다. 이분들은 정토의 세계에 살아요. 그리고 팔찌 보살이 그래서 색자재지라고 자기 몸이나 자기가 사는 세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색자재지입니다. 칠지 이하의 보살은 엄밀히 말하면 칠지도 아직 안 돼요. 부족한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칠지 이하 보살이 머무는 곳은 정토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 칠지 이하 보살들은 지관, 선정과 이런 관, 반야의 상태에서는 과보의 무기심이 제압당하는데 그 선정이 깨지면 칠지 보살만 해도 선정에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뭔가 미혹이 아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집이 아직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데 칠지는 아집이 현행하지 않게는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팔찌는 그 요동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팔찌부터는 죄 안 짓기는 칠지부터인데 자유롭기는 팔찌부터다. 그 번뇌로부터 해서 팔찌 이상이 사는 세계를 정토라고 한다. 자, 이 이론이 세 번째 세 번째는 일지 이상이 사는 세계를 정토라고 한다. 번부와 소승이 같이 살면 정토라고 못한다. 대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일지 이상이 사는 세계만 대승 보살 중에 일지 이상이 제가 얘기하는 대승에서 말하는 고속도로 털게이트 통과한 사람이죠. 이분들은 진짜 불태입니다. 다시 못 돌아오는 양반들이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사는 세계를 청정세계라고 한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순전하게 보살 대중만이 그 가운데 머물지 소승이나 일반 본부는 절대 섞여 살 수 없다. 왜? 그 이 정토라는 이름이 그게 청정세계라는 거는 보살한테 합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도 경전적 근거가 있어요. 네 번째 세 번째까지 정토를 얘기하면 본부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원효수님도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일주 이상의 일주 이상을 불교식 용어로 정정치라고 합니다. 뭐냐면 취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바를 정자 안정된 정자 바른 바른 가르침에 확정된 양반 믿음이 확고해진 일주보살들을 정정치라고 해요. 바른 진리에 딱 들어앉은 양반 이제 이 양반은요. 사정치면 사막도거든요. 사악할 사악자 사짜를 쓰면요. 사악한 길로 정해진 사람은요. 사막도 가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 그런데 정정치는 뭐죠? 그러니까 부처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정정치는 언제부터요? 일주보살부터 진리에 딱 들어앉은 일주보살부터 믿음이 성취된 일주보살부터 그러니까 일주보살 이상이면 정토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일지 아래죠. 그러니까 범부들의 세계예요. 사실은 일주만 해도 범부입니다. 보살이면서도 아직 제대로 된 보살은 아니에요. 범부들이 사는 세계 범부와 어떤 소승도 있고 범부 소승성자들 그리고 이런 대승보살들이 섞여 사는데 핵심은 이들의 특징은 일주나 대승에서는 일주 소승으로 치면요. 이제 아라한 근처까지 가십니다. 아라한부터 정정치로 봐야 맞긴 하겠지만 원효수님 이론은요. 아라한 아랫단계 그 수다원 사다함부터는 소승에서는 원래 그 지금 일주가 중요한 게 아닌데 대승에서는 일주보살부터 정정치라고 하고요. 부처되기로 정해졌고 소승에서는 아 여긴 안 할게요. 이건 정토랑 상관없어요. 소승에서는 또 정정치 개념이 다릅니다만 수다원 사다함부터는 정정치로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극락이고 대승보살이 만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의 세계 살려면 여러분 일주 보살이 되거나 아라한이 돼야 돼요. 이것만 실제로 지금 극락에서는 성취된 사람들 소승 중에는 아라한 급들 그리고 대승에서는 일주보살 이상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보살 이상이 가는 세계라고 하면 아무도 못 가죠. 심지어 저 뒤에 보면 관무량수경이나 무량수경 보면요. 무량수경에는 지옥 갈 사람도 한 번만 제대로 아미탑을 불러도 극락 간다고 돼 있어요. 한 번만 진짜로 여러분 평생 재짓고 살다 죽기 전에 아버지 하고 죽으면 아미탑을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적으로는 이걸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냥 쏜 거예요. 할 수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해라 이거죠. 그 회심이 중요하다는 방편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론화를 해야 되니까 기존 교학이랑 너무 충돌이 나니까 정토를 따로 빼요. 지금 원효스님만의 정토를 따로 뺀 거예요. 일주보살들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다. 그 정토를 말하는 거다. 그거는 다른 정토들은 공부해서 그 원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정토 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토 는요. 아미탑울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준 이런 것처럼 아미탑울이 극락을 만들어줬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그 개념을 더 확장해서 아미탑울이 진짜 쏜 겁니다. 극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못 갈 사람들을 아미탑울의 원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일주가 안 돼요. 갈 때는 다 일주 아니에요. 실제로 가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도 실력들이요. 가는 사람들도 실력들이 그러니까 9단계가 있습니다. 9레벨이 있습니다. 9레벨들이 가서 겪는 일이 다 달라요. 극락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로지 전지전능한 아미탑울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미탑울의 힘이 아니면 절대 일주도 아닌 양반이 극락을 못 들어가요. 일주보살은 이미 부처를 만나버리니까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부처를 못 본 양반들이 부처 보면서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워서 가는 거니까 일주 아래 분들이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일주 아래 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관 무량 수경 하고요. 관 무량 수경 이랑 무량 수경 이 좀 달라요. 아홉 레벨을 구분한 게 달래요. 사실은 통일된 이론이 없는 거예요. 관 무량 수경 하고 무량 수경 구분이 달라요. 무량 수경 상 중 하를 나눌 때 상급이 스님이면 돼요. 상급은 스님인 사람 스님이면서 공덕을 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미탑으로 그러면 상급의 극락에 갔을 때 펼쳐지는 현상이 상급의 현상이 펼쳐집니다. 빨리 일주보살 얻게 돼요. 아무튼 극락에 가면 다 일주보살 이상이 사는 세계니까 얻어야 돼요. 어떻게든 일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일주 얻는 데 엄청 걸려요. 사실 일주를 다 얻어야 되는데 일주 얻는 데 오래 걸리고 소승은 먼저 또 아라한 이론 뒤에 또 일주 얻어야 되고 복잡해요. 길어요. 사실은요. 극락하면 빨리 걸릴 것 같죠. 빨리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왜 빨리 걸린다고 하느냐 여기서 걸리는 극락과 여기에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에 일 아승 기겁이 거기서는 일 소급이에요. 극락의 감 인터스텔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되게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시간으로는 어차피 걸릴 거 다 걸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보면 거기서는 일 소급만의 뭐가 된다. 그러니까 레벨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천차이기 때문에 구품이라고 그랬죠. 총 구품이 있어요. 9레벨 9레벨 9레벨마다 걸리는 시간이 천차이기 때문에요. 여기보다 시간 객관적으로 빠르다고는 못해요. 근데 거기 가서 계시면 체감시간이 빠르겠죠. 이해되시죠? 지구 시간은 어차피 거기도 걸릴 시간 다 걸려요. 여기가 일아승기겁이면 일지보살이 돼요. 일반인이 근데 거기서는 일아승기겁이 일소겁이고 일소겁만의 일지가 된다 하면 그것도 레벨 높을 때 얘기해요. 레벨 낮으면 훨씬 더 걸려요. 그런데도 왜 빨리 걸린다고 하느냐 거기 세계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가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십니다. 두개가 사실은 두세개가 차원이 달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거기 간다고 객관적으로 꼭 빨리 걸리는 거냐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것도 아시고 자 한번 아까 무량수경에서는요 상품이 사문이면서 승려이면서 공덕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급이 중품이 사문은 아닌데 출가를 안 했는데 공덕이 있는 경우 하급은요 지옥 갈 사람 일반 본부 자 그런데 원효스님이 주로 좀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유심알락돼서 설명하는 상중하품은요 관무량수경에 나온 상중하품 이건 또 달라요 관무량수경의 상중하품은요 상품이 보살들이에요 대승불교인 중품은 누구겠어요 소승수행자 하품은 지옥 갈 사람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막도 갈 사람들 지옥 축생 아기로 태어날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관 무량수경이 더 재밌겠죠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이에요 보살도랑 소승성자의 차이가 나오니까 그 가가지고 얼마만에 뭐 되는지 그 설명이 들으실 때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원효 선생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비중을 두고 설명하세요 보세요 더 뭔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는 소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원하우건데 세존이시요 아미타불이시요 저를 위하여 근심과 번뇌가 없는 곳을 널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근심과 번뇌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그곳에 가겠습니다 왕생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바세계에 너무 안 맞습니다 저는 사바세계와 같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 혼탁 나는 사바세계랑 되게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하는 분들 되게 좀 불편하죠 뭐 나는 맞아서 사냐 이게 되게 지금 어린아이 유치한 투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불법으로 포용하려고 나온 논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 악이 축생이 가득하고 선하지 못한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미래에 더 이런 악한 소리 듣지 않고 악한 사람도 보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대승은 글렀습니다 이런 마인드에 무슨 대승이 있습니까 이제 세존을 향해 오체를 땅에 던지며 예탁에 참회하고 구하나이다 원하옵건데 해와 같은 부처님의 빛을 비추시어 제가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곳을 보도록 그쪽으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단 이 원이 양심에 타당하십니까 이분들이 더 빨리 부처가 될 거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대승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승을 가르치겠다는 것보다 대승의 마음으로 정말 공부 안 할 사람도 어떻게든 시켜보겠다고 나무아미타불을 권하면서 극락사상을 권하는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인 천국이론과 뭔가 이렇게 교섭하면서 그런 이론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불교적 대안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더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아셔야죠 나무아미타불 왜세요 외면 저는 이렇게 이거는 자신하고 말씀드려요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외시면 깨어나서 일주보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영계를 가든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극락에 가실 수 있어요 이런 극락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에 가요 왜 여러분은 견성했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늘 부처를 만나기 때문에 바깥 부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신 곳이 극락이 되고 정토가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자신하고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들을 위해서 욕심을 부추겨서 너 더러운 꼴 보고 싶어? 보기 싫으면 아미타불을 왜? 교회 가면 여자 많아 극락이 여자로 이루어졌대 그러면 아마 이런 방편을 쓰면 많은 또 남성분들이 아미타불을 아버지 총각기신 안 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런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이걸 희롱하고자 한 얘기가 아니라 자 방편도 쓰일 때가 있는 거고요 정법이 나올 때는 방편도 그만해야 됩니다 방편은요 급할 때 임기응변으로 쓰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정법이 나왔는데 이 방편이 맞고 있으면요 무슨 일이라는지 아세요? 이 방편이 독이 된 현상이 여러분 아무데나 유튜브나 자료 가서 정토 쳐보세요 정토신앙 이 얘기부터예요 오로지 아미타불의 의거에서 타력으로만 우리가 구제될 수 있고 자력도 물론 있지만 핵심은 타력이에요 아미타불이 도와줘야만 우린 극락 갈 수 있고 아미타불이 만든 세계에 우린 들어가야만 살 수 있고 자력으로 견성해서 부처된다는 건 미친 소리다 제 얘기가 다 미친 소리가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느냐 저를 미친놈 취급하니까 저도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극락에 누가 가는지 봅시다 이런 정법을 비방하고 육바람을 비방하고 극락 갈지 이런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극락 가면 그런 극락 안 가겠다는 말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는 얘기죠 최근에 어떤 댓글을 봤어요 천국 리코르 개독 랜드 갈 곳이 못됨 갈 곳은 못됨 그 양반들이나 재밌는 곳이지 일반인들 갈 곳은 못됨 그런 극락을 만들고 싶으신 거라면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진짜 아미탑을 빠져만 있는 곳이지 갈 곳은 못됨 보살들이 갈 곳은 못됨 이런 말 듣는 딱 그 세 개입니다 지금 이 묘사부터 이미 경에 나온 설명부터 그 수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상지상 아주 최고 1급입니다 상품 중에 또 세품이 있겠죠 총 9품이에요 상품 중에 상에 왕생하는 사람 상지상은요 어떤 양반이냐면요 지금 믿음이 거의 꽉 차가기 직전이지 1주 직전 벌써 1주만 돼버리면요 벌써 달라져요 1주면 이미 벚꽁을 깨쳐버리니까 극락에 갈지 말지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1주 아래의 얘기에요 1주 되기 직전인 사람이 만약에 아미타불을 외면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은 1주 하루나 7일만 외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 이미 1주 5살 근처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극락 뭐 이렇게 학단 공부하시다가 수틀려 극락을 원하시더라도 1주 근처까지 가놓으시면 1일에서 7일 정도면 극락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학단 공부로 1급까지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처님들이 와가지고 손가락 탁 튕기는 순간에 극락이 가 있어요 갈 때도 빨리 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벨이 낮을수록 가서요 연꽃 안에서 막 몇 곱씩 기다려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무튼 재밌으니 근데 지금 이 상지상은 부처님이 와서 손가락 탁 튕기는 와서 탁 도와주는데 손가락 튕기는 순간에 저 나라에 딱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딱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몸이 아주 빛나고 광명하고 원만한 걸 봐요 그리고 어떤 밝은 빛과 보배나무 숲이 빛과 숲이 미묘한 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생법인을 얻어버려요 일주 보살이 들어갑니다 즉 일주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주 보살이 돼요 탁 참나 안에 들어앉아요 그리고 잠깐 사이에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부처님들한테 다 너 부처 될 거라는 수기를 받아요 이제 불태에 들어가죠 정정치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정정치가 극락은 정정치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정치들만 사는 세계는 아니에요 못된 양반들이 가서 그보다 못한 분들이 가서 아미타불의 도움을 받아서 정정치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바로 됐죠 왜? 일주 근처까지 본인이 공부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불곡토를 다 돌면서 부처님들한테 인가 받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극락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대로 상지 중 볼게요 상품 중에 중 이 사람은요 십신처 이제 대승 경전을 이제 절 다닌 거예요 대승 경전 받아서 열심히 이제 공부는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대승에 대해서 믿음은 낸 거예요 믿음이 성취는 안 됐어도 대승 경전을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하고 죽어도 이제 연 불에다 죽으면요 하룻밤 정도 지나면 연꽃이 피어요 하룻밤 걸려요 그래서 가서 바로 아까 상품 중에 상은 순식간에 갔죠 상품 중에 중은 가서 하룻밤 정도 연꽃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연꽃이 피면 7일 정도가 지나면 일주 보살이 돼요 그 거기 시간으로 7일이 되면 일주가 되고요 일 소곱이 지나면 일주 보살이 돼요 거기서 일 소곱은 여기서 아승기곱입니다 일 아승기곱 즉 사바세계랑 걸리는 시간은 사실 사바세계가 더 짧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일 아승기곱이 일지가 돼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똑같겠네요 여기도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는 지상에서 좀 공부하다 간 것까지 계산하면 사실은 좀 더 걸리는 셈일 수도 있다고요 억지로 계산하면 별 차이 없는 계산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일 아승기곱 걸리는데 극락의 시간이 여기 일 아승기곱이 거기 일 소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 소곱만의 일지 보살이 됐어요 빠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아 뭐 빠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좋잖아요 더러운 걸 안 보면서 공부하니까 더러운 걸 안 보면서 일지 보살 되려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아미타불한테 의존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살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력으로 보살이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무리한 주장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상품 중에 하품은요 이제 대승불교를 아직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승불교를 비방하지는 않고 열심히 믿기로 한 건 아닌데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단계입니다 대승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도예요 그 정도만 돼도 가면요 하루 밤이 지나면 영꽃이 열리고 21일 정도가 지나야 일주 보살을 얻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거기서 3, 7일 지내면 일주 보살이 되고 아까는 1소곱만의 일지가 됐죠 3소곱이 걸려요 그러면 지상에서는요 3아승기곱이 걸린 뒤에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보다 훨씬 더 걸려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확 더 걸려요 거기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품은 이제 소승수행자입니다 중품의 상은요 소승수행자 중에 아라한 되기 전에 사람이에요 아라한도 아니고 수다원 되기 전에 아직 열반을 채득하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연불을 하다가 죽으면요 연꽃이 탁 필 때 아라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은 수다원도 못된 양반인데 가서 연꽃 피자마자 아라한 됐으니까 나름 혜택을 본 거죠 이분은 분명히 근데 지금 아라한이, 아라한들이 이제 극락에서 지금 아라한도 결국은 일주가 되기 위해 또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 됐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단계에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중품 중에 중은요 이제 그 이런 거예요 호흡관찰 하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출입식염이나 이렇게 기본 수행 아까는 수다원, 견도하기, 열반 채득하기 직전까지 가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 이 부분은요 열반은 모르겠고 이제 호흡관찰 시작하신 분 출입식염이나 부정관이나 자비관 이런 거 하다 돌아가신 분은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 만에 연꽃이 피요 연꽃 안에 일주일 정도 되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꽃이 피면 바로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연꽃이 열리면서 수다원가를 얻고 반겁 정도가 있으면 아라한이 돼요 이제 아라한 되는 거라 일지랑은 이미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중지하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일소겁 지나야 반겁 반겁 더해서 일소겁이 돼야 아라한을 얻어요 중지하는 중지하는 그냥 일반 본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품으로 가면요 이거는 사막도 갈 사람들이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과 이제 지옥 축생 아기로 갈 사람들인데 하품 중에 상은요 여러 가지 악업을 짓고 대승경전을 비방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지옥 가는데 비방은 안 했는데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이 양반은 나무함이 타부를 외다가 죽으면 지은 죄가 사라져요 그 나무함이 타부를 외인 것만으로 본인의 악업이 지워져서 이런 것도 좀 무리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49일 정도 지나면 연꽃이 피는데요 연꽃 안에서 49일 기다려야 돼요 딱 피고 나면 10소겁 10소겁 이 소겁이 지상에서 아승기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10 아승기겁이 지난 정도 10소겁이 지난 뒤에 일지보살이 돼 하품도 그리고 이제 하지중은요 이미 이분들은 분명히 지옥 가야 될 분들이에요 이제 지옥 떨어지기로 마트 하는 분인데 이분들 또 외면요 연꽃에서 이분들은 좀 대기 시간이 길어요 아미타불만 외면 아미타불이 다 건져줘요 지옥 갈 사람도 건져주는데 연꽃 속에서 6겁 기다려요 6겁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연꽃 안에 있다가 열릴 때 그때 구체적 보장 안 해줘요 발심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고 이야기가 끝이에요 언제 뭐 된다는 말도 없어요 지옥 안 간 게 어딥니까 이 양반들은 지옥 안 간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한은요 오역제 짓고 최악인데요 이런 분도 나무아미타불을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안 할 거라는 것까지 이미 전제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외면 연꽃 속에서 12겁 정도 기다리시면 관세현보살, 티세지보살이 와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법을 얘기해줘요 연꽃이 열리면서 그때 이제 발심을 해요 발심하는 정도로 끝내요 어떠세요? 스토리가 지금 막연히 극락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도요 상중하 나누는 그 기준만 다르지 비슷해요 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고요 무량수경이 좀 더 쏩니다 무량수경은요 하품 사람들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10번만 해둬라도 되는데 정 안 되면 한 생각만이라도 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품은 정말 공부 안 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갈 정도로 캄캄한 사람들도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번 귀히하게 부르기만 해도 그게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 지금 이 정토정에 모든 걸 건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일단 사상 이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상중하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이요 그 중에 관무량수경을 진리라고 보더라도 가가지고 저는 이거예요 사실 집 목적은요 극락 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목적은 사실 일지 이지보다 극락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옥 면하는 게 목표고요 지상에서 그 더러운 꼴 안 보겠다는 게 더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가서 일지 이후 닦는 거랑은요 이게 소략한 이유가요 일지 이지를 닦아가려면요 사막도에서 굴러야 그게 닦이지 거기 편한 환경에서 안 닦입니다 그건 대승불교 이론상 안 맞아요 유마경이나 화원경 보시면 안 맞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일단 편한 데서 공부하겠다는 발상이 대승부사의 발상이 아니에요 전혀 무리가 있죠 다만 이 방편의 효용은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난 끝났다고 믿는 사람한테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한 번이면 그래도 그분이 와서 도와준다 유능한 변호사 부르듯이요 딱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때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빌어서 불보살의 가피로 회심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하면 살길 열린다 더 나은 세계 간다 이건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더 좀 극적으로 가르쳐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급락한다고 해야 열심히 빌지 않을까요 빌다 보면 네가 알 거다 하는 저는 그 방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방편을 가지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정법 수행자들을 올바른 보살도를 닦는 분들을 비방한다 이 지경까지 가면 이 방편은 독입니다 그때부터 원여스님이요 자기도 이제 정리해요 그런데 진짜 아미타불 이름만 외웠다는 이유로 악업이 지워진다는 게 말이 되나 원여스님이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왜 첫째 임종할 때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좋은 염을 부처님을 염하고 죽으면 망상을 부리는 게 아니라 부처를 염하고 죽으면 이 마음이 시작 없는 때로부터 과거로부터 일생동안 지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번 내가 생까지 지은 그 착한 업을 이끌 수 있지 않냐 논리가 궁색합니다 그런 식이면 다 악업 직구도 다 아미타불한테 회심하면 끝이죠 근데 가능성을 어떻게든 보시려는 거예요 원여스님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미타불 그 한 생각 안에 내가 지금까지 수생을 살면서 착한 짓 했던 것들이 뭔가 들썩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악업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두번째 모든 부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공덕이 있으니까 혹시 부처님 이름 한번 낸 것만으로 엄청난 악업을 덮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세번째 우리가 악업이라는 허망한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서 존재했는데 연불의 공덕은 또 연불의 공덕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악업을 지은 것은 애고의 마음으로 망심으로 지었다면 이 연불은 우리가 참나로 하는 거 아니냐 참나의 마음이 태양이고 악업은 어둠이라면 빛을 밝히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아닐까 천년간 캄캄했던 방도 불 켜면 그 어둠 사라지는 거 아닐까 자 이 얘기가 듣기 좋죠 이 얘기가 맞다면 원효스님은 대승기 신론을 쓰실 게 아니고 나무하미탑을 외고 계셨을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고려 말에 유명한 선생들이 또 나무하미탑을 권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들이 진짜 나무하미탑을 100%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화두선 안 가르쳐야 맞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즉 자기들은 화두선 원효스님은 원효스님들로 자기 수행 다 하고 그 얘기 다 가르치다가 중생들한테 공부하기 힘든 중생들한테 나무하미탑을 만해도 가 그러니까 큰 욕심 버리고 나무하미탑을 만해도 극락하니까 공부해라고 얘기한 그것만 그렇게 듣고 그분들이 생을 걸고 한 수행은 다 부정하면 논리가 맞겠습니까 툭하면 그분들도 나무하미탑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정토 신앙 하는 분들은 그분이 평생 뭐 했는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 힘드시면 나무하미탑을이라도 외세요 극락 가신 데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도 공부를 안 하시면 평생 제가 가르쳤던 그걸 봐야지 하도 안 해서 얘기한 그것만 보고 아 그래요 유농식도 나무하미탑을 하래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저도 나무하미탑을 만 했겠죠 왜 몰라를 하고 호흡을 하고 뭘 하고 했을까요 원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왜 평생에 걸쳐 다른 수행 하다가 나무하미탑을 자기 책 쓸 때 꼭 부록으로 나무하미탑을 넣어줘요 선생들이 왜 고승들이 이걸로라도 꼭 하라고 즉 욕망을 자극해 보는 거예요 너 더러운 꼴 또 보고 싶어 이 세계 또 오고 싶어 오기 싫지 그러면 나무하미탑을이라도 왜 그러면 극락 갈 마음에 열심 위에다가 일주보살이 탁 되면 자기가 벚꽁의 눈이 열려 버려요 그러고 나면 극락 여기가 극락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방편으로서 제대로 먹힌 거고 실제로 돌아가신 뒤에도 좋은 세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원효스님의 원효스님도 뭔가 궁색하시니까 하시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극락은 범부를 위한 거다 그러면 갑자기 보살될 양반이 이 책 끝까지 보고 나면 뭐야 이거 내가 볼 게 아니었잖아 아무튼 정토는 으뜸 취지는 오로지 범부를 위한 거고 성인은 겸해서 보너스로 성인도 극락 보내줘 이런 정도지 즉 보살들은 보너스지 원래 이거는 범부를 위한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1주 보살 이상이 되는 보살은 악도에 태어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토에 왕생하기를 꼭 원하지 않는다 원효스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1주 이상이면 극락 별로 안 원할 거야 그러므로 정토는 원래 범부를 위한 거지 보살이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어떠세요? 마무리에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보살들은 이 책 보지 말 것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나무하미탑은 이 말이 왜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범부를 위했건 원효스님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범부를 위했건 보살을 위했건 극락이 있는 게 맞다면 지구인들 다 데리고 극락 가자는 주장부터 해야 맞지? 보살들은 딱히 안 원할 거야 보살들은 신경 쓰지 말고 범부들은 이 경을 읽고 힘내도록 해라고 썼다는 건요 이미 극락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극락을 진짜 100% 믿으면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지구를 탈출합시다 극락에서 다시 모이십시다라는 것만 주장해야 돼요 이게 100% 진실이라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효스님이 되승기신 소원을 연구하고 별기를 쓰고 다 뻘지십니다 그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효스님이 진짜 극락을 확신했다면 원효스님이 평생 걸쳐 하셔야 할 일은 오로지 모든 중생을 데리고 극락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일단 십지보살이건 나발이건 그거는 거기 가서 얘기할 일이고 일단 극락으로 탈출하는 프로젝트만 진행해야 돼요 모든 불보살들이 왜 모순인지 아시겠어요? 원효가 팔찌보살 소리 듣는데 그럼 원효스님은요 이 말이 맞다면 원효스님은 어떻게 돼요? 극락을 몰라서 어리석게 팔찌까지 가신 분이 된 겁니다 논리가 아 나도 팔찌인데 극락 갈걸 그래서 고생하면서 팔찌까지 닦았을까 다 논리가 다 깨져요 이거 하나 살리자고 범부들 지옥 갈 사람 극락 보내자고 전체 체계가 틀어집니다 따라서 원효스님도 딱 한계를 지어준 거예요 이 정도는 그 정도 아님 다른 공간임 그리고 그 공간에 가면 이러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본부를 위한 것임 보살은 신경 쓰지 말 것 어차피 너네는 악도 태어나도 되잖아 현상계가 다 공 아니야 너 있는 곳이 극락 아니야 왜 이런 극락에 신경 써 너희는 자 이 얘기예요 너희는 더 열심히 해서 팔찌정토 가 지구에서 걸리는 시간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극락 가면 엄청 걸려요 거기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지 여기보다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알아안들 여기서 그냥 도타 끄면 될 걸 거기 가서 연꽃에서만 12겁 기다리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편이다 보니까 그래요 방편들은 원래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방편을 진지하게 따지면 싫어해요 야 방편이야 왜 그래 이거 뭐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뭘 자꾸 따져 방편 효과 떨어지게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안 좋은 거 알아요 왜? 그럼 방편 효과가 떨어져요 플라시보 효과가 떨어져요 알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여기서 극락 만들자는 운동이 나와야지 지금 이런 안이한 논리로 극락 가자 왜? 여기서 공부 다 할 수 있는데 공부법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그 당시 공부하기 힘든 여건이면 이런 방편도 이해가 돼요 지금은요 절면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유튜브 켜고 그대로 켜성하실 수 있는 지금 유튜브만 듣다가 일주보살 되실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극락 가야지 여기서 왜 일주보살이 되는 거야? 라고 울부짖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황당한 소리 그만하시라 견성 못한 분들이 견성을 자꾸 어렵게 만들면서 극락으로 도피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앞세우시는데 망상입니다 여러 중생들 망치는 소리예요 극락 갈 사람들은 가세요 기독교도 천국 가실 분들은 가세요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드실 분들 유마경에 나온 여기가 정토다 하고 내가 육바람을 펼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이 정토고 내가 사는 세계가 정토다 이게 4대 성인들의 본뜻이고 정말 높은 경지의 보살들은 다 지구에 와서 불어와가지고 지구에서 벚꽁의 마인드로 지구에 불어와서 지구를 더럽다고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정토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런 성인들의 공은 무색하게 나 극락으로 갈래 지구 더러워 난 지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사바세계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나약한 분들이 가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은 나약한 분들 다른 중생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걸 연구하세요 육바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꽃을 피우는 번내 진창에서 꽃을 피운 분들이 보살이예요 보살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내용은 보살을 모욕하는 겁니다 원실 속에서 보살이 피어날 거라고 본다는 거 유마경을 모욕하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 유마는 미쳐가지고 번내 진창에서 연꽃 피운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숲에서 안일하게 원실 속에서 공부하듯이 숲에서 공부하는 양발들한테 사막도 가라는 얘기를 유마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 또는 못한다 그랬어요 유마경 유마거사가 니네가 숲에서 편하게 수행하는 아라한들한테도 지적했어요 극락도 아니고 사바세계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아라한들한테도 니네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보살 전혀 못한다 보살 또는 못한다 보살 또 니네가 닦으려면 사막도를 거쳐와라 이 정신이 아니고는 보살 못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진짜 죽기로 해야 살 거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내 하나 안일을 도모하시면요 공부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런 양반들은 이런 양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원효수님의 경고 마지막 경고를 잘 새겨들으세요 일주 이상 가실 분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본부들한테 희망을 주는 책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원효수님도 진짜 한다고 돌려서 돌려서 풀어주신 거예요 본인도 도대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마거사 유마거사에 나온 가르침들이 얼마나 귀한지 대승보살도를 이렇게 대승경전 안에서도 계속 하나의 포인트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를 놓쳐요 극락이 있다는 얘기야 아미타불이 그렇게 자부심이 있어서 극락을 열어서라도 지옥갈 중생도 건져주고 싶어 하신다 그건 참 대승심인데 그걸 할 때 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소승심을 부추겨요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대승도를 밝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경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잖아요 지금 혹시 정토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월입 안 됩니다 나마함이 타불을 이럴 때마다 의심이 나면 못합니다 그냥 왜고 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진짜 보살이 되고 싶다 이 땅에서 그러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셔도 되고 혹시 목적이 다르시면 제 강의를 좀 조심해 주십사 괜히 그 뭐죠 극혐 뭐 이런 여기 달아야 되지 않나 정토정 신앙자분들은 여기 좀 그 약간 형호스러운 내용이 있으니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 그분들 괜히 믿음의 죄가 그 상처를 주면 죽도밥도 안 되니까 믿기로 하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위안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나는 그런 위안보다는 거짓 위안보다 진짜를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 강의에 답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